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 분들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헤르메스닥의 김시은 연구원, 그리고 타이거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시은 연구원, 오늘장 특징지로 보고 계신 종목 두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MP 먼저 보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MP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도 있습니다. 컴투버스와 위즈빅 스튜디오, MP가 조인트벤처 컴투버스를 설립을 했는데 메타버스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시너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컴투버스는 올 하반기에 출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MP 같은 경우에는 고객 체험 기반의 영상 콘텐츠 기획이나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XR, 그러니까 확장 현실 기술이 동사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XR 기술 같은 경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갤럭시나 현대차의 발표에 굉장히 많이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맥스트라든지 다른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비해서 수익이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관련한 대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를 지목을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사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XR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해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YG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와 합작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이면 실적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고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관련주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MP 지난해 이맘때 보면 지금 비교해서 주가 상황이 거의 500% 넘게 급등한 상황인데요. 이런 어떤 상승 분위기 계속해서 추경 매수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현재 박스권에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박스권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관련해 가지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관련해서 불화식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나타날수록 관련된 섹터라든지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황유소 대표께서 오늘장 특징지로 보고 계신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도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룸투코리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룸투코리아가 일찌감치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는데요. 지난 1일 자회사 타이콘 모바일이 MMORPG 쪽에 열혈강호 글로벌 전 세계에 출시를 했는데요. 사정 계약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동안 관련해서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게임에 기반이 되는 지적재산권 열혈강호가 글로벌 무협 단행본으로 또 600만 부가 이미 됐고요. 유료 디지털 다운로드가 700만 부, 또 유료 구독 횟수가 10억 회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급등한 상황이고 오늘은 보면 장중에 살짝 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확고하게 견고한 이용자 수 증가 또는 글로벌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룸투코리아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거는 상당히 주가에 선반영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룸투코리아가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오늘도 특히 드래곤플라이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분 투자한다고 하는 넥슨게임즈가 3월 31일자로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NC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바닷건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게임주 전반이 훈풍이 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룸투코리아같이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추경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게임주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것이 지금 좋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봉차트 쪽으로 보면 이 자리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했고요. 이제는 거래도 없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이 오늘로 마감되고 내일부터는 하락하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한두 차례나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고 나서 어디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단기 급락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작년 11월 15일 정도에 고점이 1만 35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9천 원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급등이 나오면 신고가를 돌파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점 부근에 매물 때가 있어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 보면 고점을 한 번 돌파하고 나서 급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점 돌파 전에 사실상 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한 추경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룽투코리아 지금 오늘 시장 게임 전반의 상승력과 함께 점점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여러 호재들은 이미 주가에 선반이 되지 않았겠는가. 추경 매수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김시윤 연구원, 한신기계에도 주목하고 계신데 인수위에서 원전 얘기가 나왔던 모양인데 이것 때문일까요? 왜 새삼스럽게 한신기가 올라갔을까요? 장 초반에는 영국과 관련해서 이벤트가 나타났는데 영국에서 2050년까지 원전 7기를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원전 확대 움직임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원전 관련주들은 대선 전후로 인해서 원전 확대 기대감 위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지만 모멘텀이 공백을 하게 되면서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중에서도 그러나 이벤트가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테마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원전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EU라든지 미국 그리고 프랑스 관련해서 주요국이 원전에 대한 투자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원자력이 탄수 중립이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각광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정책적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놀림목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